안녕! 돌잼입니다! 일단 박수 한 번 쳐봅시다! 이번에 모실 분은 아주 개쩌놈분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프로게임! 그럼 설마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우리 인맥 개쩌놓구만! 돌잼 최초 프로게이머 기스트 나와주세요! 와우! 엄청 씨X! 또 이 새끼야 또! 또 소다였습니다! 왜냐면 저번 영상까지는 그냥 게임을 좋아하는 게임 유저였는데 이번에 FC모바일 프로게이머가 됐거든요! 죄송한데 제기는 유저가 아니고요! 최초 챔피언이었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다입니다! 제가 이번에 FC모바일 되면서 프로 부담이 생겼는데 저기 이번에 프로게이머로 이원상 그리고 소다가 입단을 할게요! FC모바일 최초의 프로게이머인 거야! 저창하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가 시킨 거 그대로 다 했어? 하여튼 뭐...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또 소다 나왔는데 또 피파 대결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현 FC모바일 최초 세탁 발립니다! 근데 다른 게임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야! 얘는 이것만 잘하는 거야! 통컨이 되니까 게임으로 올 수가 있는 거야! 애초투에 게임 센스가 있다! 그럼요!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 끝나고 빨리 성공으로 가야 될 시간이 없어요! 그 친구는 바로 돌잼 대 소다! 3대에 각자 잘하는 게임으로 참교육을 해보도록! 헤이! 저희 인맥 유럽게 없습니다! 또 소답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그 다음엔 이 현상이 될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있을까요? 저 이제 끝입니다 이제! 잠시 후 이제 저희가 PC방 앞인데요! PC방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소다 프로게이머가 모바일 게임은 해! 하지만 PC 게임! 온라인 게임은 잘 못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돌잼 3명이 이렇게 박살내버리자고! 33라운드잖아! 첫 번째 누가 어떤 게임을 할지! 나다 이 새끼야! 잠깐만 내가 맞춰볼게! 이 형은 약간 반상이... 스타크래프트 아니면 뭐 약간... 네이버 오디픽이... 약간... 내가 방금 스타라고 했잖아! 스타를 할 거야!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저 컴퓨터랑 주로 하고요! 컴퓨터 1대1은 이겨요! 근데 컴퓨터보다 애가 더 못 할 거 같아! 난 진짜 스타크래프트를 초등학교 대회 보고 안 해봤어요! 그러면 끼발리면 되는 거야! 그냥 일단 가서 해보자고! 저 포즈라운드 스타크래프트라! 난 테란 할 거야! 너 테란이야? 나는 라미란! 난 계란! 가자! 죄송합니다! 잠시 후... 자 여기를 보시죠! 인간 테란이거든요! 경기 시작 전에 한 명씩 호흡 한번 듣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다 전여서가한테 FC 모바일은 발렸지만 스타는 발라드릴게요! 제가 스타크래프트를 초등학교 대회 보고 안 해봤거든요! 거기는 카드로 즐기면서 또 그러다 보면 이길 수도 있죠! 지완이 형이니까! 하하하하 오지안 화이팅! 소다 화이팅!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게 안 돼? 위쪽으로 여기다가 배럭을 지어서 방호를 해주는 거죠! 그냥 컴퓨터로 할 때 쓰는 전술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전여서 컴퓨터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이 멍청이는 건물 하나하나 구경하면서 이게 뭐예요? 이러고 있습니다! 미네랄... 미네랄이 없대! 미네랄이 없어갖고 미네랄이... 미네랄이... 저쪽 해설을 살짝 들었는데 이것저것 확인하면서 지금 눌러보고 있다! 지금 처리도 가면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갈까요? 자! 과연? 바로 확신하시나요? 네! 거기만큼 내가 알려주는 거 같아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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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갔습니다! 어! 지금 처음 들어왔어? 아! 가라고! 아니 나 어딨다고 지금! 아! 지금! 아! 잠깐만! 아니 어떻게 싸워봐! 싸운다고! 아! 야! 니 뒤에 일꾼들 왜 요거 가만히 있까? 내 말이네! 아! 어! 지금 전쟁이야! 전쟁이야! 아! 아! 이겼습니다! 아! 풍커가 있네! 풍커가 있을 때는! 아! 풍커! 이럴래! 아! 졸댓나? 졸댓나? 뭐 다른 것 좀 뽑아봐! 왜 청소원 애만 뽑는거야? 아니.. 미네랄이 없어! 이거랑 쏠리는데요 그냥? 저 형은 여기 만 지키면 돼. 저 형은 혼자 자멸할 사람이야. 아 완전 반짝이 만들지 않았나요? 아 그러네. 잠깐만 잠깐만 오지 마마. 잠깐만 오지 마. 잠깐만 진짜 형. 아 차 빼놨고 와. 이거 다 개발리나요? 그만 가. 아 그래요. 간체로. 잘 해놨어요. 잘 해놨어요. 잘 해놨어요. 잘 해놨어요. 야 이거. 쥐지도 안 나오는데요. 날렸을 것 같아요. 뭔 느낌인지 알죠. 대륙 이사둥이요. 이 정도는 지지 아닌가요 해설이 형님. 사실 아까 본질 타렸을 때 좀 지지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 잠깐만요. 아 씨 빠르게 지금 어떻게든 살려고 개발학 중입니다. 아니 점점 깎여. 아 잠깐만 잠깐만. 와 다 터졌다. 일단 여러분들 눈을 썩게 한 이상한 경기력 정말 죄송하고요. 그 와중에 제가 소다를 대발랐습니다. 나는 소다를 초등학교 때 세모 안 해봤다니까요. 일단 우리가 1대0이다. 이제 다음 게임 넘어가는 거야. 두 번째 게임은. 저 어드라템입니다. 제가 소드노텍을 다각형 별 4개까지 했거든요. 이제 뭐 바뀌었어 씨. 시즌 계급이라 해서 계급 이상하게 바뀌었지만. 꼭 이기겠습니다. 아이디가 없어서 지금 만들어서 연습하려고 했는데 연습하지 말라고 당장 나오라고 해서 비매 당했습니다. 파이팅. 에이버굽창고에서 에이롱 대결이에요. 레드블루 서로 번갈아가면서 할 거예요. 5라운드에서 이기면 됩니다. 긴장되시나요? 아니요. 늘 평상시 하던대로. 원래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하기도 전에 막 이렇게 총 버리면서. 그 이유가 뭐죠? 그냥 멋있잖아요. 이게 멋이에요? 네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쏘는 거예요? 어 어딨어? 아! 아! 지랄하지마! 아 왜 보냐고! 어! 강력한데? 다시 보냈습니다. 아 왜 알려주냐고! 아! 미션이야! 실패! 아 전남한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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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2등병이라고 2등병. 동물적인 담당. 그렇죠. 수류탄 던지고.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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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셨죠? 순식간에 일어나왔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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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게 백샷 하고 싶었는데 제가 늦게 있어서 제가 백샷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그러고 있는거죠? 아! 이 새끼 컨디갔어. 아! 백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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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뭔데요? 아! 아! 백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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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샷 보셨습니까? 첫 팍! 탁! 이렇게 또 이상한 짓이 나올 것 같아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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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rserk's 진 fact 제가 꼬였습니다 한번 맞는 것 같은데요 uh Mic' Mic' 백샷! Blackoly 내가 이기면 어떻게 하는거야 안 합니다 종목 주사 Job 능력 오~~ 1. 치즈 앞에 있었는데도 그냥 죽어버렸죠? 실력이 어땠어요? 나쁘지 않은데 좋진 않은데요. 아 좋진 않다? A 팀과 B 팀을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둥을 통해서 나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더 빠르게 나가는 법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는 사람 아닐까요? 굳이 팔린 건 다 아프고 두대만 추는 거 맞죠? 1-2초만에 , , , . . 사라졌는데?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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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우빈 닌자같은데 Bank Going to Design EVEN. 왔다 갔다 총알 피하는 것도 고수의 움직임이 있는데 제 대정신 움직임이었습니다. 아 눈알 빠질거 같아요. 미션 성공. 미션 페일! 아 이거 놀아준거죠? 칼로 죽었네요 민자들 같았어 민자들 아 저런식으로 하면은 진지한 싸움이 될 수 없는데 미션 패일 미션 패일 이런식으로 하면 숨도 못 쉬게 할 수 있죠 좀 버그 있는데 이렇게 하면 상대방에서는 제가 안보이거든요 아 뭐야 뭐야 아 잠깐 미션 패일 미션 패일 이거는 버그성 플래그에요 게임에서 정정당당하게 숨을 보셔야죠 이번엔 번의 경기로 싱캠에서 따발초 경기입니다 아 안걸렸네요 다닐 한 번 또 해보겠습니다 다닐 한 번 다닐 한 번 얘가 먼저 발견해서 쐈는데 안맞아 다닐 한 번 다닐 한 번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다닐 한 번 다닐 한 번 다닐 한 번 꼼씨를 쓰면 한도급도 없이 쟤는 저한테 대처관리 다닐 한 번 칼전공 아 진짜로 여기가 롱이야 오케이 오케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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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숨어있는 겁니다 지나갈 때 두기요 아 아 아 아 걸렸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런 걸 바로 쓰 팝이라고 해요 진짜 마부다 저도 아 아 아 아 안당해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어 서로보고 있어 아 아 으 으 또 개발리셨네요. 2등 했잖아요. 2명 중에 2등인 거잖아. 1라운드 스타 개발리고 2라운드 서든 개발리고 그다음에 FC 온라인. FC 온라인을 하려고 하는데 일반 경기로 하면은 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노 룰 모드라는 게 있어요. 잔치기 없습니다. 백테클 갈기고 업사이드 막 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노 룰이라서. FC 모바일에서 서다가 오버룰이 높다면 FC 온라인에서 제가 오버룰이 높습니다. 저 돼지형 잡고 제가 마지막 최후의 승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라운드 바로 가시죠.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쩡더. 그렇죠. 바로 갑니다. 자. 될 때 안 되죠? 아니 원래 사포로 싹 재끼려고 했는데 오? 오? 재끼냐? 오 상관 많아. 아니 들어가는데 노를 모드라서 오? 와. 아 이거는 들어갔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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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파트 패스를. 아니 이게 제가 진짜. 개모타슈 개모타슈 위로 줄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주고요. 야 그 갬성이 있네. 여기서 한 번 잡아주고요. 여기서 승리. 아니 여기서 비켜주고요. 배터리. 와. 와 진짜. 형이 지금. 여기 있죠? 떨려가죠? 야 이제 넣어야 됩니다. 감차. 잡고. 헤딩 끝났죠? 헤딩 끝났죠? 어? 두고. 두고. 아. 어? 뭐야? 아 롤을 모드라도. 저희만은 있네요. 그렇죠. 저희만은 어디 있네요. 여기 있죠? 방금 그거 뭐야? 여기 들어갔다. 오. 파커 개 잘한다. 오. 아씨. 어렵습니다. 야 서른도 살리냐. 미소수. 오. 선수들이 공은 안 차고 상대방을 차고 있어요. 됐다 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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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를 흔들고. 어깨를 흔들고. 처음에는 막 주주 말투 쓰면서 약올리더니 지금 말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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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2대0. 아. 왜냐면은 저희만 아까 손을 풀었잖아요. 이거 아시죠? 뭐야? 골 두 개 다 업사이드였습니다. 올려있어요. 하하하하하하. 아직. 수비는 엮고 싶어요. 업사이드 없이? 네. 와. 하하하하하하. 모를 모드가 아시안게임이었으면 볼만 했겠네요. 특히 한일전. 넣어줘야죠. 죄송합니다. 와우. 이거 세레몬에 어떻게 눌러요? 번호요. 그 시간 넘길 거예요. 하하하하하하. 야. 마지막 공제니까 지금 신중합니다. 여기서 모닝뱀 망하죠. 이 기회 살려야 되죠? 오오. 그 온라인은. 그 딱. 완전 가까이서 차야되나 보네. 그런가 봐요. 아내 방안. 아. 아. 첫 판전은 이제 연습 게임이었으니까. 첫 판전은? 하하하하. 첫 판전은. 연습 게임 끝났고요. 이제 가시죠 본 게임. 그냥 초반에. 골 파티로 그냥 끝내겠습니다. 근데 뭐죠? 이거요? 아. 아. 잠깐. 빠세. 지겨버리기. 어. 이거 뚫렸다. 이거. 그냥. 그냥. 엎사이드로. 하하하하. 저 엎사이드로 가서 뚫려 놓겠습니다. 아 그래요? 하하하하. 이거요? 뛰었죠? 어. 어. 이거 뚫렸습니다. 이거 뚫렸습니다. 이거 못 내면 병실이. 오. 빠세. 저게 바로 콜백이라고 하는데요. 주고. 주고. 아. 아. 한 명은 업사이드맨. 한 명은 백타클맨. 아. 아. 업사이드맨. 강해요. 업사이드맨. 우와. 아. 뭐 놀은 모드에 맞게 한 건데요. 어. 다시 한 번. 어. 태클맨. 어. 찔러주고요. 어. 좋아요. 어. 여기서 넣어야 되죠? 아. 끊겼습니다. 다시 한 번. 아. 태클맨이 있어요. 사이드맨. 태클맨이 있습니다. 뚫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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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제부터 진짜 진지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죽여버리고. 아. 태클맨 지금 보여줍니다. 태클맨. 오. 태클맨. 이치. 이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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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사이드맨. 업사이드맨. 칙. 아. 아. 백태클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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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오. 아. 어. 어. 업사이드맨 가나요? 업사이드맨. 오. 아. 강진우가 골 넣을 때마다. 사이드급 기가 올라가있어요. 하하하하. 업사이드맨. 백태클맨. 오. 자. 이번에는. 이번엔 온사이드맨인가요? 하지만 업사이드맨이었어요. 이번엔. 업사이드맨? 온사이드맨. 아. 업사이드맨 해주세요. 업사이드맨 원해요? 네. 원해요. 나는야. 업사이드맨. 아. 이거 업사이드맨. 이거 아쉽네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고요. 업사이드맨인데 업사이드로 골 넣지 못한 점. 아. 일단은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경기는 총 3판 2선 중에 2판을 업사이드맨 안주고 이겼습니다. 아. 근데 팀빡이 너무 심하다. 억울함이 현지래? 아. 잠시 후. 계속 핸드폰만 붙잡고. 왜? 모바일을 다 해. 어딜 깜쳐. 아. 내가. 솔직히. 각자 좀 잘하는 거 하나쯤은 있어야 또 어디 가서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치면 우리 셋도. 다 봐준 거야. 그치. 한도 끝도 없어. 그럼 어떡해. 다음에도 어떡해. 한 번 더? 제대로 하면 내가 이기지. 개 정색하면 넌 숨도 못 쉬어. 그래도 오랜만에 포다라 같이 촬영도 했고. 억지로라도 훈훈하게 끝내보자.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 이 소다가 FC 모바일 프로게이머가 됐습니다. 많은 응원과. 박수 뭐. 좀 부탁드려요. 억지로 하니까 안 된다. 저희 돌잼의 유일한 인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뛰어두는 겁니다. 만약에 나중에 진짜 놀 프로게이머 만나면 앵 그냥 버려. 페이커 알게 되면 유시람을 촬영하겠냐? 페이커가 너희랑 촬영하겠냐? 토다 이혼상 미래엔세종 열심히 프로게이머 하겠습니다. 어쩌란 광고 같아. 야 이거 미래엔세종 TPL 아니야? 아니요? 많이 즐겨 봐주세요! 에이! 토다 망해라! 호잇! 토이젠! 토이젠! 가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